안녕하세요. 저는 성능 분석 어떻게 시작할까로 발표를 하게 된 최대순입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성능 분석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앱에서 주요 성능 지표인 앱 시작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하는지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능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텐데요. 성능 분석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빠르고 정확한 기능의 전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기능의 전달은 결국 사용자 유입을 증가시키고 사용시간을 증가시키고 사용자 이탈을 감소시켜서 비즈니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에 관한 서베이에서 사용자 경험의 75%가 사용자 경험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답을 하였고요. 앱을 삭제한 사용자 중 86%가 성능 이슈로 앱을 삭제한다고 하였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리뷰 키워드 통계에서도 1점과 5점 리뷰의 상당 부분이 스피드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 분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성능 분석은 측정, 감지, 분석, 개선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데요. 측정과 감지의 경우 벤치마킹 툴이나 플레이 콘서트, 파이어베이스 또는 커스텀 코드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QA나 또는 비교 툴, 측정 툴 같은 걸 사용해서 성능이 이슈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겠고요. 성능이 이슈가 있음을 감지했다며 분석을 시작할 텐데요. 시스트리스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프로파일러, 펄베스토어 그 밖의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성능 지표들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다양한 성능 지표들이 있는데요. 많은 서비스들에서 당연히 보고 있을 ANR, Flash 뿐만이 아니라 렌더링, 앱 시작 시간을 의미하는 스타럽 또는 네트워크 파일 아이오, 메모리, 배터리 등등 다양한 성능 지표들이 있습니다. 각 서비스나 상황마다 중요하게 되는 성능 지표들도 다르고 측정할 수 있는 성능 지표들도 각각 다를 텐데요. 이 발표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앱 시작 시간인 스타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럽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스타럽이란 런처에서 앱을 실행을 해서 사용자가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과정을 스타럽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럽에 대한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건데요. 저희가 런처를 클릭하면 시스템은 스타팅 윈도우를 사용자에게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저희 어플리케이션 오브젝트를 만들고 온크리에이트를 수행하고 액티비티 오브젝트를 만들고 라이프사이클을 수행하고 그 후 이제 실제 레이아웃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레이아웃이 첫 번째 프레임이 다 그려진 다음에 이 시점에 이제 보여주고 있던 스타팅 윈도우랑 스위치를 하게 돼서 실제 사용자가 보는 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스타트업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콜드, 핫, 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콜드는 이제 살아있는 앱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 앱을 시작하는 경우를 콜드 스타트 라고 부르고 이제 핫 스타트는 메모리상에는 이미 앱이 존재하고 이제 앱티비티만 포그라운드로 노출시키는 그런 상태의 핫 스타트 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앱을 실행하고 이제 백힐을 이용해서 앱을 종료했을 때 그때도 이제 앱 프로세스 자체는 메모리에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때 이제 앱을 다시 시작을 한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과정은 생략을 하고 앱티비티 관련된 과정만 수행을 해서 사용자에게 앱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핫 스타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웜 스타트의 경우 기존 실행되었던 프로세스에 의해 일부 정보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앱을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 앱이 PG 상태에 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메모리 회수가 됐다면 그 앱을 다시 실행하려고 했을 때는 이 회수될 때의 정보의 일부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행이 될 텐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콜드 스타트보다는 조금 더 빠른 동작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때 실행, 이제 그때를 원 스타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업 타임을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이제 가장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로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 액티비티 테스크 매니저에서는 이미 첫 번째 프로에 이미 그려진 시간을 이렇게 로그로 찍어주고 있는데요. 저희 로그킷에서 액티비티 테스크 매니저로 검색을 해주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드 하고 이렇게 시간이 표현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액티비티에서는 리포트 플리 드론이라는 이제 메서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메서드를 호출한 시점까지의 시간도 로그해서 표기를 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대부분의 앱들의 스타트업 타임이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이 그려진 시간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다양한 서비스에 따라서 첫 번째 프레임이 그려졌어도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그걸 그려야 사용자랑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스타트업 타임이라고 이제 기준을 두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포트 플리 드론이라는 메서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로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지만 실제 측정과 분석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이 측정 값을 저희가 이제 로그로부터 가져오기도 불편하고 어떤 측정된 값을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세분화하기에도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이제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플레이 콘솔이랑 파이어베이스 퍼포먼스를 통해서 앱 스타트업 타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 콘솔은 이제 바이탈이라는 메뉴에 앱 시작 시간이라는 이런 지표를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는 실제 뭐 몇 초 이런 걸 제공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스타트업 타임이 지연이 됐는지 이제 몇 퍼센트의 세션이 지연이 됐는지에 대한 지표를 노출해주고 있고 이제 동종 앱 대비해서 얼마나 느린 지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퍼포먼스에서는 이제 트레이스라는 이제 탭의 앱 스타트 라는 항목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온 크리에이트부터 이제 액티비티 온 리중까지의 시간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보통 대부분의 앱들은 사실 이 두 가지 지표만으로도 어 이제 내 서비스의 스타트업 타임이 뭐 늘려졌구나 뭐 분석을 해야 됐구나 뭐 이슈가 있구나 이런 것들 이제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커스텀하게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지표를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커스텀 측정은 세분화는 구간에서 좀 정확한 측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필요하고요. 이제 커스텀 측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 웜, 콜드, 스타트에 대한 구분이 당연히 필요하겠고 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커스텀 측정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커스텀 측정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걸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스타트업 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이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자이고트에서 앱 프로세스가 포인트되면 앱 프로세스는 이제 액티비티 매니저 서비스를 통해서 시스템 서버와 이제 IPC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스템 서비스는 이제 시스템 서버는 이제 바인드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익스큐션, 시인젝션 이라는 이 메시지를 메시지 Q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앱 프로세스는 이 메시지 Q에 전달된 이 메시지를 하나씩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인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메시지를 소비를 하면서 이제 핸들 바인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함수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함수 안에서는 이제 메이커 어플리케이션, 실제 어플리케이션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이니시에이트 프로바이더를 호출하면서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테치 인포를 통해서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온크리에이트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온크리에이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익스큐트 트랜잭션 이 메시지를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익스큐트 트랜잭션 메시지는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액티비티의 라이프사이클을 이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 액티비티 스레드에 이제 핸들 런치 액티비티, 핸들 스타트 액티비티, 핸들 리줌 액티비티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리줌 액티비티에서는 실제 이제 액티비티의 온 리줌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첫 번째 레이아웃을 그리기 위한 준비 과정까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 이후에 이제 메시지 큐에는 메시지 두 프레임이라는 메시지가 큐잉이 되는데요. 이제 이후에 이 큐잉된 이 메시지가 소비가 되면서 이제 저희 첫 번째 드로우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바인드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온 크리에잇이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온 크리에잇이 수행이 되고 그 후 이제 액티비티 라이트 사이클이 수행이 되고 이제 온 리즙 이후에 이제 레이아웃이 그려지는 이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스타트업을 측정하려면 이 바인드 어플리케이션부터 이제 포스트 드로우가 완료된 시점을 측정한다면 이제 앱의 스타트업 타임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뭐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인입되고 온 크리에잇되는 시점의 구간을 측정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이 시점을 측정하면 여기까지의 구간을 측정할 수 있고 이제 각각 어플리케이션의 온 크리에잇 구간은 이제 여기를 측정하면 되고 각각 액티비티도 해당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면 좀 더 세분화된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어플리케이션과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측정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온 크리에잇, 온 스타트, 온 리즘을 이제 오버라이드해서 해당 부분에다가 측정하면 되는 부분이라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제 바인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 그리고 포스트 드로우가 완료된 시점 이 세 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드 어플리케이션 시점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이 핸들 바인드 어플리케이션 이 함수 안에 보면 이렇게 프로세스 set start times라는 게 호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세팅된 타임을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 점 get start up time milli sec 이걸로 언제든 호출할 수 있어서 해당 메서드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콘텐츠 프로바이더 쪽에서 이제 시간을 체크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체크를 위한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만들고 해당 부분에서 이닛 되는 부분이나 온 크리에잇 되는 부분에서 시간을 체크하면 되는데요.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경우 다른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있을 때 순서를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순서를 보장을 하려면 최근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엑스의 start up 라이브러리 이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드로우가 이제 완료된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뷰트리 옵저버에 onDrawListener를 달아서 측정을 할 거예요. 일단 이제 액티비티에 가장 루트가 되는 이제 데코뷰에 이제 드로우 리스너를 달 거고요. 이 드로우 리스너는 당연히 이제 onDraw 되는 시점에 이제 콜백이 오니까 이 해당 시점을 이제 측정을 하면 될 텐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시점은 이제 드로우가 모두 다 완료된 시점을 이제 측정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을 측정하면 안되고 이 다음 이 다음 이제 큐의 메세지가 소비되는 그 시점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핸들러를 통해서 이제 포스트에 프론트 오브 큐라는 이제 메서드로 이제 큐의 제일 맨 앞에 이 런어브를 넣어둘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드로우가 완료되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이제 메세지 큐에 있는 메세지 작업들을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이 런어블 작업이 될 테니까 얘가 측정이 되면 드로우가 완료된 걸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드 웜 핫에 대한 구분은 일단 핫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수행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단순 플래그를 사용해서 이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콜드랑 웜은 이 차이가 이제 저장된 번들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런처 액티비티나 아니면 뭐 액티비티 라이프사이클 콜백을 이용해서 첫 번째 액티비티를 체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한 것 중에서 이제 세이브 인스턴, 세이브 스테이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면 네, 거기서 이제 콜드랑 웜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제 여기까지 알아본 걸로 이제 측정을 저희가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네, 이런 구간들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바인드 어플리케이션 측정하고 어플리케이션 온크리에이트의 이제 맨 최상단 부분을 측정한다면 이제 컴포넌트가 인입되고 온크리에이트 되는 시점까지의 이제 구간을 한 번 측정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온크리에이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측정하면 이제 이 온크리에이트 고유의 타임을 측정할 수 있고 액티비티 라이프사이클도 이제 이것들과 마찬가지겠죠. 일단 온 리즘의 엔드 타임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드로운을 측정한다면 이제 레이아웃에 소요되는 시간만 오로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이제 측정을 한다면 이제 조금 더 세분안의 측정으로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됐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더 빠르게 감지하고 분석해서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이거를 코드로 나타낸 게 이제 예시 코드가 이건데요. 어, 이 예시 코드에서는 이제 펄펀스 콜렉터라는 이제 뭐 수집을 하는 이제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타트나 어플리케이션의 온 크리에이트의 최상단, 최하단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에서 이제 각각 하단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드로우 리스널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드로우가 완료된 시점을 체크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면 네, 이런 세분화된 과정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제 스타트업 성능을 측정 후 이제 측정 수치에서 뭔가 이상이 감지가 된다면 성능 분석을 통해서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 개선을 해야 될 텐데요. 어, 해당 분석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스토리들이 존재하겠지만 이 발표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파일러에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드로이드 프로파일러에는 스타트업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앱 시작 시 이제 여러 가지 옵션별로 레코드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옵션인데요. 어, 여기서 각각 하나 각각의 옵션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어, 샘플 자바 메소드는 이제 자바 베이스 코드의 콜 스택을 이제 캡처하는 건데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캡처하는 거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제 캡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 메소드 실행 시간에 굉장히 짧은 게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이제 누락되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짧은 메소드가 뭐 여러 번 호출이 돼서 누락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이 트레이스 자바 메소드 이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추적을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걸 레코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앱의 성능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양이 많아서 어, 이 트레이스 파일 자체의 크기가 또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경우에는 다 샘플 자바 메소드로 네, 추적이 캡처해서 뭐 성능 분석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샘플 그런 CAC++ functions라는 옵션들인데요. 이거는 자바 뿐만 아니라 C콜 스택까지 이제 캡처를 해주는 건데요. 어, 네이티브 C코드가 있다 하는 경우에 이제 이 옵션을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대부분 다 샘플 자바 메소드로 네,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시스템 콜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스템 트레이스라는 게 이제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시스템 리소스와 이제 상호작용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저희 샘플 예시를 보면서 실제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잘 안되네요. 네, 조금 더 키워서 보겠습니다. 네, 마이퍼포먼스라는 앱인데요. 이거 키면은 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는 앱인데요. 어, 벌써 살짝 느끼셨겠지만 이제 여기 킬때 속도가 약간 느리죠. 이제 일부러 이제 여러가지 이제 배드 퍼포먼스 코드들을 씌워놔서 이제 퍼포먼스에 문제가 있는 코드고요. 어, 여기서 저희가 이제 분석 과정을 볼 텐데요. 이 분석 과정은 이제 앞에서 이제 다양한 측정 툴을 통해서 이제 여기 이 마이퍼포먼스라는 앱에 이제 스타트업 과정에 이제 뭐 성능에 문제가 있다 라고 가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한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가정을 맨 처음에 할 때, 어, 이제 성능 분석을 시작을 할 때 이제 edit configuration에 들어가서 여기에 프로파일링 탭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체크하시면 이제 프로파일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레코드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맨 처음에 저희는 트레이스 시스템 콜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프로파일러를 실행을 하시면 일단 이렇게 레코드가 되는데요. 네, 화면이 나왔으니까 스톱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맨 위에 있는 상단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타임라인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 밑에서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는데요. 어, 지금 시간이 약 10분 정도 밖에 안 남아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실 그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가이드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인터렉션 탭은 이제 사용자가 뭐 클릭을 하거나 뭐 스크롤하거나 하는 부분이 되면 이제 여기 빨갛게 표시가 돼요. 그다음에 라이프사이클은 이제 액티비티, 어떤 액티비티인지 액티비티 명칭이 표시가 되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어, 스타트업 과정에서부터 이제 레코딩 한 거는 이제 이게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버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앱을 실행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기록할 때는 이제 올바르게 동작하는 걸 보실 수 있고 네, 이따가 한번 네, 같이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디스플레이 탭은 어, 실제로 이제 프레임 버퍼가 이제 큐잉되고, 네, 그게 이제 Vsync에 맞춰서 이 버퍼가 이 디스플레이로 전달되는, 네, 그런 과정을 이제 나타낸 거고요. 이제 이 세 개가 이제 각각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요건 이제 일단은 자세히 알아보지 않을 거고요. 요 프레임만 보시면 될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 프레임이 이제 저희 흔히 얘기하는 그 기준 프레임이 있죠. 뭐 1초에 60프레임이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기준 프레임이 있는데, 그 기준 프레임이 넘어가면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요 마이퍼포먼스 앱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된 게 있고, 이게 벌써 1.67초가 걸린 어떤 이런 젠크 프레임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에 성능 이슈가 있구나 해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CPU에 대한 거고, 메모리에 대한 건데, 자세한 설명을 일단 여기서는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레드 쪽에 보면, 요게 이제 저희 앱의 슬레드가 맨 위에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희 아까 초반에 스타트업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할 때, 바인더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랑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바인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지금 1.64초랑 걸리는 거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두 프레임에서는, 네 지금 프레임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여기서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각각 메저 레이아웃 자체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이거만 시스템, 시스트레이스만 봐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떤 구간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까지는 이제 유추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가 문제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코드상에서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하려면, 저희 자바 메서드를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바인더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문제가 되고, 두 프레임에 지금 프레임 잘못됐다고 체크가 되니까, 어? 여기에 레이아웃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자바 샘플링으로,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레코드를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네 그럼 이제 레코딩이 되고, 화면이 뜨면 스톱을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 크게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서드, 여기 슬레드 탭에, 아까는 이제 패키지 명이 나왔다며, 아까는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라서, 이제 패키지 명이 나왔던 거고, 여기는 이제 해당 프로세스에 관한 거라, 이렇게 메인이라고 이제 메인 슬레드 명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해당 구간을 조금 좁혀서 봐볼게요. 네, 저희가 아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일단 바인드 어플리케이션 부분인데요. 바인드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온크리에이트 시간도 지금 1.15초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온크리에이트에서 뭔가 잘못된 걸 알 수 있고, 지금 온크리에이트에서 각각, 뭐, SDK를 뭐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면,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내려와서 보면 결국 얘가 문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탑다운 프레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탑다운 프레임 차트로, 지금은 이제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이 되지만, 이제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확인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지금 아까 바인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바인드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시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프레임 차트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 프레임 차트는, 지금 여기 탑다운이면, 바텀업 프레임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텀업으로 가면, 맨 결국 최저? 어떤 게 시간이 가장 많이 잡아먹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로 보시면, 어?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를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프레임 차트를 활용하는 거 외에, 그냥 바텀업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사실 프레임 차트와 똑같은데, 이거를 그냥 리스트로만 쭉 나열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셀프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문제가 되는 걸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로 정리해보면, 이 런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 점프트 소스로 가면, 어? 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어디서 호출되는지, 이제 탑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런 데서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점프트 소스로 가면, 어? sdk initialize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이걸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 initialize를 다른 쪽으로 뺀다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로 돌릴 수 있다면,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어? 나머지 메뉴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네. 일단 이렇게 바톤업으로 보시면은, 네. 더 편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았으니까, 이제 두 프레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두 프레임도 이제 마찬가지로, 프레임 차트로 이렇게 역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바톤업으로 해서, 뭐 셀프로 내려서 볼 수가 있겠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서 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네요. 여기 바인드에 문제가 있고, 여기 온 바인드 뷰 호일러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네요. 가보면, 어? 뭔가 지금 이 리사이클러 뷰에 바인드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어? 이 부분이 문제가 지금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콜스탭 올라가 보면, 이 바인드에서, 이 런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서, 이제 이 코드를 조금 더 개선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분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어? 메저에서 문제가 되네? 이 메저 보시면은, 어? 이 메저에서도 뭔가 문제가 되는, 지금 이 코드가 들어가 있으니, 이거를, 뭔가 좀 더 개선한다거나, 여기 레이아웃에서도, 지금 이만큼의, 네. 시간을 지금 자가먹고 있으니, 이 레이아웃도, 전부터 코드로 가보면, 어? 여기서 얘가 문제가 되는구나 해서, 좀 더, 네. 개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안드로이드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스타트업 뿐만이 아니라, 어? 그냥 저희 레이아웃에서, 약간 느린 부분이나, 아니면 혹은, 렌더링을 측정하는데, 젠크가 났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성능 분석하기에, 굉장히 좋은 툴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 CPU에서 지금, 저희 자바 메소드, 샘플 레코딩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스크롤의, 성능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이 스크롤이, 지금 이렇게 올려도, 약간 버벅이는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걸, 감지했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시작할텐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 안드로이드 프로파일러를, 네. 프로파일러에서, 이 자바 메소드 샘플링을, 레코드를 하시고, 네. 요거 이렇게, 스크롤을 하시고, 네. 스톱을 하시면은, 네. 이만큼의 샘플을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축소해서 보면, 필요한 구간을 축소해서, 네.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Bottom of로 보면 되겠죠? Bottom of로 보고, 네. 이걸 보면은, 일단은, 네. 얘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데, 얘는 봐도, 뭔가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것 같네요. 네. 패스하고, 네. 요거인데, 어?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코드겠죠? 요걸 보면, 어? 바인드, 바인드 뷰홀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체하는구나. 이걸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네. 요거에서, 요거에서 위니까, 이렇게 확인을, 여기에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요. 어?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이제 레코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라이프사이클이 어떤 액티비티인지 나오고, 유저의 인터렉션도 나와요. 이 인터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할 때는, 프레스로, 이제 점 하나만 나오고, 지금은 스크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표현이 되는데요. 요런 식으로, 인터렉션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만, 따로, 네. 이렇게 해서, 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이제 분석과, 이제 간단하게, 뭐, 렌더 이슈가 있을 때의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파일러로, 이제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 일단 오늘 설명 드린 내용은, 앱의 성능 분석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다뤄봤어요. 이제 이외에도 많은 성능 분석 툴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폴패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벤치마크, 이제 툴을 사용해서, 뭐, 같은 테스트 작업을 여러 번 반복시켜서, 유닛별로, 뭐, 성능을 측정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네. 결국 이제, 각 서비스에 맞도록, 이제 분석 체계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해당 발표는 이제 막, 이제 성능 분석을 좀 시작해보고, 이제 어떤 이슈를 좀 해결해보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